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은평초등학교 2학년 3반 임주민입니다. 제가 만든 작품은 MD전차2입니다.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. 자 먼저 제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원래부터 전차를 좋아하는데 네 곳에서 MD전차1이 나와서 제가 그거를 업그레이드해보자 해서 MD전차2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부터 존잡파트 외에 추동으로 할 수 있는 각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고문을 풍려나가는 포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열리고요. 여기는 이렇게 열어서 탑승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안에는 조정석이 있습니다. 여기 안에 미니 핸들이 있는데 돌아가고요. 여기는 잘 안보이는데 돌아가는 위치거든요. 왜? 그리고 여기 밑에는 미니 배가 달려있어서 빼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. 네. 하나하나씩 빼서 여기 있는 미사일 대포를 발사하고 난 후 다시 빼서 조정구 유리를 빼서 다시 꽂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외에 다른 전자파트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연결할게요. 이렇게 앞뒤로 밀기해라 양념도 갈 수 있습니다. 아름다운 그리고 고무줄에 continue 뚜껑 이에요 뚜껑 이에요 공주를 연결하고 당전하면서 한번 조여서 발사할게요 이거는 소리로 발사하고 오! 이거는 그리고 LED가 있습니다 LED는 방으로 잘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이거는 손으로 누르면 나가는 손들이 멀리 나가요 또 있습니다 소품 탱크에는 보조바퀴가 있습니다 여기 부러지면 다시 꽂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겁니다 지금부터 앞, 뒤, 좌, 우 노터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? 지금까지 LED 전타투를 만든 은평촌이었으면 임추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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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ux湯 ый